그다음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밀워키 위스칸신주의 공화당 전국전당대회 4일자의 마지막 수락연설 3일자에는 제이디 벤서 러닝메이트의 부통령 후보의 수락연설이 있었고 어제는 트럼프 수락연설이 있었는데 1시간 한 32분 정도 물을 한 방울도 여러분들 마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명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전후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트럼프 수락연설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런 기사 하단에는 보면 그동안 조선일보가 워낙 왕성하게 활동을 잘해가지고 비난일색이죠. 비난일색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한미관계가 중요하고 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인들은 우리 자신이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시대어름을 잘 읽어야 그래야 낭패를 안 당하는 거죠. 저의 방송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좀 소수 의견이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대 상황을 잘 읽고 현안을 잘 제대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용 행정 맹령을 내리지 않으면 윤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전공의를 채우기가 한 7천여 명 정도 되는 전공의를 채우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네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행정 명령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의들에 대해서 근무 유지 현장 유지 명령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금지 명령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금지 명령 면허정지 처분 명령 또 전공의들의 사표 6월 4일자 일괄 처리 행정 명령 그런 걸 많이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이 전공의가 아니고 대학당국과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가지고 채용 행정 명령을 내려야 7천 명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정면으로 카돌릭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집행부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경영진들과 완전히 다르게 오는 9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명령한 것과 달리 우리는 전공의들을 무선발 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밝혀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배구조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병원들이나 사학들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반발하는 면접에 참여하더라도 내가 오를 줄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채용이 그렇게 쉽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응급의학계 학회장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일시 폐쇄 문제 그리고 천안 순천학대학의 응급센터의 일시 그런 중지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총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가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 말까지 한 10곳 정도가 위험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응급의료체계 분개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과대학교 2025학년도 정원 증가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안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면 현재 한국의 전공의 문제 필수의료가의 문제가 대부분 다 노출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참 한국의 국정 한국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보게 되면 제가 폄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지만 화전민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도 보면 그냥 화전민이라는 것은 그냥 천수답식 그런 농사를 짓는 것 같은 거죠. 미리 미리 땜을 만들거나 관계 수로를 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운 좋게 비가 제때 맞춰서 많이 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화전민식, 땜빵식, 임기응변식 이게 국정운영에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방은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의문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 4일 정도에 위스칸신 밀워키에서 진행된 2024년도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를 보면서 또 너무나 대비되고 대조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데 이 언급의료체계는 그동안 숱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요로에 건의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뭐 또한 묵살당하고 이제는 응급의료센터가 놀랍게도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응급환자를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일단 처리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각 의료과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대비책이라는 것이 몇 십 년 동안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국정이라는 것이 그냥 땜질식, 화전민식, 천수답식 그 내용은 제가 몇 년 전에 정당일 때문에 잠시 정당일을 보면서 야 이게 나라가 지금 건국이 돼서 70년, 80년이 됐는데 정당체제라는 것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구석기 시대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마치고 나더라도 해당 정당에 선거 데이터 한 번 열어면 엑셀 작업을 한 번 정도 해볼 수 없는 정도의 엉망진창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국민이 여러분들 그냥 불에 태워서 죽이더라도 그냥 덤덤한 것이 지금 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자국민 가운데서도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에 대해서 이 무자비한 여러분들 무도한 정책의 실행이 되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하나하나 파편으로지 않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 여러분들 통합된 그런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화전민식 국가경영을 탈피를 해야 이렇게 해서 전시라도 이런 발생 유사시에 발생되게 되면 제대로 대처를 하겠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겁니다. 자 그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